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가운데 중동 사람들은 큰 슴스미로 이 분야에서는 큰 손으로 통하는데요. 경제 효과도 큰 만큼 중동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행사가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립니다. 서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의료관광객은 매년 50%의 성장세를 보이며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동의 부국 아랍에미리트의 의료관광객은 지난 2009년 단 17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6년 사이 170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더구나 이들 중동 관광객들은 씀씀이가 커 유치에 따른 경제 효과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의료관광객 1명당 평균 진료비는 1,53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평균의 6배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의료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에 참가한 국내 16개 병원이 실제로 중동 환자를 치료했던 사례를 발표하며 한국의료관광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상담도 진행합니다. 의료관광 체험부스도 운영되고 다양한 의료관광 방안 상품 소개 시간도 마련됩니다. 우리나라 전통공연과 함께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행사가 중동 사람들에게 한국을 우수한 의료관광지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서유령입니다.